전국 의대 교수들이 지난달 제출했던 집단사직서의 효력이 오는 25일 발생한다는 분석을 두고 보건당국이 부인에 나섰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집단사직서의 효력이 오는 25일 일률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사직서의 제출 여부, 날짜, 계약 형태에 따라 효력 발생은 서로 다르다며 아직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